네, 무슨 일로. 아, 곧 데시벨 좀 낮추시다.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흥분하셔가지고. 해냈어요, 우리 애이가. 뭘요? 구모요. 자그마치 전교 1등이래요. 수업 만점은 지원자래요. 잘했네요. 근데 당연한 거 아닌가? 누구한테 알고 왔는데. 맞아요. 전에는 쌤을 곧다시로 얘기하면 좀 죄 썩고 오는데 더 하세요. 오늘은 완전 인정. 리스펙입니다, 쌤. 칭찬인지 돌려 까는건지. 순도 100% 칭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크게 안 턱 쏠게요. 기대하세요, 쌤. 예스. 예스. 좋았어. 예스. 예스. 야야, 나메한테 구모 발린 빵 쏘아다. 표정 겁나 안 좋아 지금. 왜 넌, 둘은 빵빵 한거 봐라. 야, 자 극발진했다 또. 구모에 먹고 하는가? 그럴지도. 왜 저래? 혈액 때문에 배 아프던 거 막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야? 뭐야? 진짜 아픈 거 같은데? 수아야! 수아야! 괜찮아? 어? 괜찮은 거야? 안 아파? 어머, 어떡해. 진짜. 괜찮아, 수아야? 이게 무슨 일이야? 급체를 왜 해, 급체를. 어머, 세상에. 어머, 얘 좀 봐. 얼굴 봐. 얼굴이 파리 한 것 좀 봐. 빗기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수아야. 엄마가 너 에너지 드링크 그거 자제하라 그랬지? 네가 밤마다 그거를 짝으로 들이키니까 외삼촌이 그거 너 부작용 올 수 있다고 매기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정신력으로 집중력을 컨트롤해야지, 수아야. 아휴, 진짜 엄마 너무 속상하다. 이게 뭐야. 1등 했어. 어? 아메이가. 응? 부모. 남혜이가 종교 1등 했다고. 하나도와 비슷하지만 어디서 공개받을 해보는 게 위험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게 넓은 것 같아. 엄마, 나 이상해. 문제집 글씨가 막 튕겨서 나와. 나 어떻게 외쳤나봐.